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조던 필 감독의 신작 높 녹음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날 개봉을 했고요. 12세 관람가 130분입니다. 스크린 최대 숫자는 1031개까지 그리고 8월 18일 기준으로는 9만 5천명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크게 흥행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석 판매율도 개봉날에 9.7% 그 다음날에 6.3% 10% 밑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리뷰들을 제가 봤는데 상징 체계를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반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좋아할까요? 영화를 좋아하는 시내필들 또는 분석하기 좋아하는 영화평론가들은 평점도 좋게 주시고 평가도 길게 쓰고 어려운 말 쓰시고 그런 영화가 꼭 좋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먹힌다는 법도 없고 제가 볼 때 이 영화 조만간 막 낼 것 같습니다. SF 공포?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배경은 서부극스러운 배경이고요. 주인공이 흑인이고 또 주요한 인물로 스티브 연씨 동양인이 나오기도 하죠. 영화가 SF 장르로서도 약간 뭐 그렇게 임팩트가 약하고요. 많은 분들이 리뷰로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상징 체계로 보더라도 뭐 굳이 저걸 돈 내고 봐야 되나? 그런 상징 체계를 우리가 돈 내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자들은 영화를 위한 영화, 지금까지 영화 산업이랄까? 혹은 카메라와 배우, 카메라를 향한 관객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영화가 상징 체계를 꾸리고 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위한 해석, 공부를 하고 봐야 하는 영화, 그리고 스크린을 나와서도 뭘 찾아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영화, 이런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중 영화인데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걸까요? 일단 대중 영화로서 영화적 재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헌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정재 감독이 그런,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 블로그에서 글로 썼었던가? 이정재 감독이 계속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메시지가 앞서는 영화는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정말 100% 동감하는 말이거든요. 대중 영화에서 메시지가 앞서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상징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 앞서가 있으면 안됩니다. 상징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런 영화를 왜 우리가 돈을 주고 봐야 됩니까?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던 필 감독, 데뷔작이 겟 아웃, 어스 이런 영화로 알려졌고 겟 아웃 같은 경우는 공포 장르성, 그리고 이면에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모두 균형있게 잡혀있다. 그런 평가가 있었죠. 공포 장르로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상징체계를 굳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세 편, 겟 아웃, 어스, 높 이렇게 있잖아요. 오히려 겟 아웃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지 않나. 겟 아웃이 더 좋고, 어스는 망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영화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평가들이. 겟 아웃에서 주연을 맡았던 다니엘 칼로 유야가 이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았습니다. 헤이 우드 목장의 큰아들 케케 팔머라는 분이, 이분이 가수 겸 배우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동생을 맡았습니다. 헤이 우드 목장은 근처에 있는 헐리우드에 말을 공급하면서, 말이 쓰이는 장면이라든가 영화 등에서 말을 조련해서 말을 공급하고, 그렇게 생계를 잊고 있는 그런 목장이죠. 그리고 스티브 연이 주프 박이라는 역을 맡았습니다. 동양 배우 아역으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었는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잊혀졌고, 감독의 말에 따르면 환상에 중독된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미추강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 무언가를 계속 이상한 짓을 꾸미려는 자,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이클 윈콧이라는 배우가, 목소리가 아주 저음에 좋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이분이 이 높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치 물명의 현상, 물체, 생물체를 찍기 위해서, 주인공과 손을 잡는 그런 카메라맨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카메라 감독은 호이트반 호이테마라는 분이 맡으셨는데요. 인터스텔라, 던케르크,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에서 주로 촬영감독을 맡으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쓰셨다고 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주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밤 장면이 많은데, 밤처럼 보이게 CG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카메라 장비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밤처럼 보이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하네요. 밤처럼 보이게 찍은 것하고, CG로 밤 처리를 한 것, 어둠 처리를 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뭐 그런 것을 하셨고, 영화 클라이막스 때 보면, 프레임 속도가 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특정 장면에서만 프레임 속도가 달라요. 근접 촬영일 때,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가 이한 쿠퍼라는 분인데, 조던필 감독과는 10대때부터 친구라고 하고, 아주 의기투합하고 있네요. 감독과 이한 쿠퍼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포탈에서 그 정보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SF보다는 공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영화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솔직히 공포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SF로는 뭐 불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왓챠의 5점 만점에 3점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때 준 거는 SF 장르로 보고 준 겁니다. 그냥 뭐 불만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신박하고, 근데 이분들은 만들 때는 SF보다는 공포의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 보시고, 공포 장르의 쾌감을 느끼시는지, 공포가 느껴지시는지, 제가 너무 말초적인 공포에 길들여져 있는 탓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스펙터클 중독에 대한 커다란 질문이다. 스펙터클에 대해서 인간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결부되었을 때, 순수하고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것들이 엄청난 착취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말씀해주셨거든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고 상징체계를 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체계를 해석하면서 보시길 원하는 분들, 혹은 영화를 보신 뒤에,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 말, 이거에 좀 집중해서 해석하시고 나름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펙터클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컨대 건물이 터진다 그러면, 아, 스펙터클하게 터지는구만. 이런 식으로 뭔가 윤리성을 떠나서 말초적인 쾌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펙터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미디어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그런 것들에 따르면, 점점 이런 스펙터클, 혹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에 중독되다 보니까, 계속 단계를 높여가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움직이게 되고, 어찌 보면 영화 자체가, 뭐 순수 영화다, 뭐 예술 영화다, 그렇게 다 뻥들은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스펙터클에 중독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 아닌가? 영화가? 카메라 자체가? 뭐 소소한 일상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 나름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극장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술 영화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특정 장면, 특정 순간만을 잡아내서, 스크린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의도가 담긴 것이고, 그 의도에 돈을 내고, 관객들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렇게 중독시키는 도구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착취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아무래도 유색인종 차별이라든가, 특히 영화 산업에 있어서 흑인과 동양인이 받았던, 그들 재능은 다 빼먹으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백인종에 비해서 유색인종의 숫자가, 미국에서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간에, 유색인종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적겠죠. 그거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절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백인 사람들과 동일한, 혹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했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대우를 받거나, 아까 말씀드린 단어, 착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의 시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타고 가는 흑인 기수의 장면, 그것이 짧게 짧게 나오게 되는데, 활동사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책 페이지에 그림들을 그려놓고, 책 페이지를 사라라락 이렇게 넘기면, 그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타고 가는 흑인 기수의 장면이, 계속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나오는 흑인 기수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 작품에서부터, 영화라는 그 장르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을 타는 그 위험한 행동은, 흑인이 맡았지만, 영화 산업에 이름이 남지 않았다. 이름이 착취당한 거고, 능력이 착취당한 거죠.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포탈에 있는 정보란을 보니까, 과연 관객에게 이런 것들이 잘 전대될 것인가, 이것이 SF보다는 공포로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를 읽어보죠. 포털에 스토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헐리우드 영화계에 말을 공급하고 있는, 헤리우드 목장, 그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권을 따내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열쇠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나무 난간에 꽂히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눈을 관통해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매우 기이한 현상이었죠. 그런데 주인공이, 그 기이한 현상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여동생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저곳에 UFO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움직이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고, 항상 저 자리에 있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말이 사라지죠. 이 목장에서 키우던, 그 말이 사라지고, 그 말을 찾아 나섰던 남자 주인공이, 하늘에서 실제 UFO 같은 건, 뭔가를 보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동생과, 그 UFO를 카메라에 담아서, 팔자, 돈을 받고, 10만 달러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영화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 저 UFO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까? 관객들은 그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극 중에서도 그거를 깨달을 법한데, 그곳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저걸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티브 연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주피터 파크라고 해서,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테마 파크?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 남자 주인공이, 그 스티브 연에게, 말을 팝니다. 지금 목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계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잘 안되고, 영화 시작하자마자, 기약이 파톤하는 장면이 나오죠.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 목장에 말도 팔게 되고, 또 UFO를 카메라로 찍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스티브 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남자 주인공 내로부터, 좀 말을 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목장을 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이 목장을 사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아들에게,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 제안은, 계속 유효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스티브 연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말이 필요했습니다. 이 양반에게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UFO를 찍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러다가 결국, 그 실체를 알아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전문가 평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평점, 평균이 8점이에요. 헌트가 평균이 7.18입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양반들, 머리를 쓸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만 거 아닌가. 김초롱님이, 10점 만지면 7점을 주면서, 스펙터클이 당신을 죽일 거라는, 조던필의 지나친 경고. 남선우님이 8점을 주면서, 길들일 수 없는 환상을 조련하는, 애증어린 투서. 송경원님이 7점을 주면서, 영화, 그 미지의 매혹과 두려움을 향한 경배. 부분적으로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피곤하다. 그리고 허나몽님께서 9점을 주면서, 영화의 역사를 소환해, 기원을 다시 쓰는 야심.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안타깝네요. 헌트보다 높다고? 평균 평점이. 자, 한번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마지막 개봉 영화 녹음을, 이 영화로 하게 된 게, 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냥 헌트로 끊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뭔가 좀 맥에 빠지더라고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영화 전체가, 상징체계로 되어 있는 영화,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화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 영화가, 자극적이고 스펙타클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영화계, 혹은 영화계를 떠나서, 여러 분야에서 착취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또는, 윤리성은 접어둔 채, 돈벌이를 위해서 내달리는, 그런 것을 비판한다거나, 그러한 기본 바탕을 두고, 이 영화를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요소가, 그 안에 혼합이 되죠. 기본 서사 기둥이 있고, 그 서사 내면에, 메시지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영화 속에, 인물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나 상징들이, 어느 영화나 다 있긴 마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영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감독이나 각본가의 의도와, 그 사람의 이념과 정치와, 메시지와 상징, 평생 생각하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영화 속에, 여러 요소들의 그러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균형에 맞게 잡혀있으면, 영화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화라는 장르가, 그러한 상징체계를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혹은 상징체계를 해석을 해야만, 그 영화를 제대로, 제대로란 편이 좀 그런가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영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톡 가놓고 얘기해서.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 대중들에게 영화적 재미를 먼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여기저기 숨어있는 상징, 메시지, 정치성, 이런 것들, 윤리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석하고, 조합하고, 이런 재미는,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것은 영화적 재미를 먼저 줘야 되었고, 영화적 완성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리뷰하는 많은 분들의, 뭐, 제가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글들을 보면, 대부분은 상징체계를 갖고, 먼저 해석을 하시면서, 아, 이 영화 참 훌륭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취향 차이이겠지만, 그런 평가들보다는, 먼저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장류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영화를 SF 영화로 보는데, 서부 배경의 SF 영화, 임팩트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공포 장르로 보기에도, 너무 약하지 않나? 아이디어 자체는 신박해요. 제가 스폴러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꽤 신박합니다. 근데 그 신박한 아이디어, 그걸로 그냥 머무른 게 아닌가? 그 신박한 장류적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해서, 장류적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을, 상징체계를 뭐, 꾸미고 말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압박자가 난 게 아닌가? 발걸음이 가다 그냥 넘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상징성이, 장류적인 재미를 제약시켜 버린 게 아닌가? 내가 이거를 왜 개봉 날에 가서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영화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좀, 멀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스펙타클 얘기 나오고, 영화계의 착취, 뭐 이런 것들? 너무 멀리 있지 않나요? 우리 일반 대중의 삶과? 공감도 되지 않고, 뭐 그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착취 부분에서, 이제 1887년에,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동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흑인의 모습을 찍었는데, 그 흑인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착취들이 영화계의 만연에 있었다. 옛날부터.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영화 초반에도 나오고,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왔던가? 음,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화 중간중간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고디가 왔다라는 시트콤, 그 장면들이 삽입이 됩니다. 거기에 스티브 연이 아역 시절에, 이 시트콤이 유명했나봐요. 그래서 이 아역도 유명했고, 동양 배우 아역으로서, 이 시트콤에 출연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트콤에 같이 출연하는 그 침팬지가 있는데, 어느 가족의 일원으로서 침팬지가 있는데, 그 침팬지가 어느 날, 이제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시트콤도 막이 내리고, 이 스티브 연의 배우 인생도 거기서부터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 편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활동사진에서, 무명 흑인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든 스태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착취를 당한 거잖아요. 고디가 왔다라는 시트콤,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 시트콤에서 침팬치도 착취를 당한 것 같고, 이 동양 배우도, 동양 아역도 착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가정에, 지금 입양된 그런 동양 아이식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가족 구성원으로, 침팬지와 더불어 볼거리 중에 하나로 쓰였던 게 아닌가? 아, 동양 애가 참 영어도 잘하고 귀엽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아, 저 침팬지가 사람 말도 잘 듣고 똑똑하네.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침팬지가 정말 끝에 끝에 가서도, 이 동양 배우에게는 유대감을 계속 표현하죠.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스폴러니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하튼 영화 속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캐릭터들의 말로가 다 좋지 못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그런 식으로 영화계로부터 착취를 당했을 텐데, 겨울계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특히 이 스티브 연 같은 경우는, 앞서 표현해 드린 것처럼, 이게 감독의 말이었던가? 환상에 중독된 자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스펙터클에 중독이 된 것이겠죠. 환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스티브 연은, 그 침팬지가 어떤 난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신발이, 신발 끝으로 딱 서 있어요. 바닥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스티브 연은, 자기 사무실의 비밀 공간에, 그것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 신발을. 액자에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때 침팬지가 일으켰던, 혹은 이 스티컴과 관련된, 물건들을 소장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이 찍힌 원본, 원본 필름, 이런 것을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봤다. 직접. 그리고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이런 스펙터클이나, 이런 것에 좀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즉, 이 스티브 연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물리적으로도 착취를 당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착취를 당하고, 또 환상 혹은 스펙터클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스티브 연은 동물을 구입을 해서, 그 동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하여, 또 어떤 스펙터클을 일으키려고 했죠. 본인이 착취의 피해자이었으면서도, 성인이 된 후에는 착취를 하는 사람으로, 착취를 하는 주체자로서 어떤 일을 꾸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도 그 대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에서 이 스티브 연이 그런 대사를 하죠. 나는 선택된 자야, 이런 말을 하죠. 긴장을 풀려고 하는 말인데, 코디가 왔다 해서 침팬지가 일으켰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선택된 자다, 선택받은 자다, 착취의 피해자가 아니라, 착취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착취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착취를 계속 재생산하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다른 동물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착취를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는, 굳이 영화를 해석하자면, 그렇게 착취라는 단어가, 꽤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대상화가 된 것이죠. 무언가를 위한 대상화, 수단이 된 것이죠. 이 침팬지나, 동양 아역 배우였던 스티브 연이나, 혹은 그 무명의 흑인 기수나, 혹은 영화계에 종사였던, 유생 인종 스태프라던가, 더 크게 보자면, 착취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카메라 앞에서 대상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착취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튼 이 스티브 연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악역은 아닌데, 다른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트라우마에 삼아잡힌 분인데, 그래서 그 환상에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착취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영화 속에서, UFO, 이쪽을 쳐다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 UFO를 쳐다보면, UFO도 나를 보게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죠. 주인공이 처음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주인공이 그걸 깨닫는 장면이 언뜻 지나갑니다. 자신이 말조련사이다 보니까, 말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봤을 때, 놀라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내가 저 UFO를 보지 않으면, 저 UFO도 나를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깨닫는 장면들이, 그게 좀 너무 억지스러웠다. UFO나 외계인을, 말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만, 너무 좀 억지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눈을 관통당해서 죽었습니다. 왓츠해보니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유생인종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착취의 피해자이자 대상화가 됐던 존재들, 특히 유생인종 배우를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를 쳐다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배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카메라를 쳐다보면 안 되죠. 우리가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하튼 간에,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안 돼. 당신은 그냥 지나가는 역할만 해. 주목받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꽤 부숴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인공이 경고를 한다는 거죠. UFO로 상징되는 그 스펙터클, 그 환상, 혹은 중독을 시키는 그 무언가를 쳐다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어떤 문제를 직시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맞부딪혀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특이하긴 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UFO 앞에서, 혹은 그런 스펙터클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그 눈길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하튼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기존의 지배층이, 피지배층한테, 너 우리 쳐다보지 마, 내 눈 쳐다보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땅바닥만 바라봐. 이러한 것을, 남자 주인공이 고스란히, 그 집의 논리에 순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감독의 의도인지, 그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이. 넷플릭스에서, 돈 룩업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거기서는, 과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마세요.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정치와 과학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여하튼, 이 영화의 UFO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신박하긴 했지만, 이 대사도 좀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영화도 별로 재미없게 봤고,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F 장르로 보았고, SF 장르로 보았을 때, 아이디어가 좀 신박하기 때문에, 뭐, 나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임팩트가 좀 약했습니다. 임팩트로 더 치고 나가야 될 부분에서, 왠지 모르게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좀 제약을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평소에, 영화의 상징체계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해석하면서,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말, 또 제 생각에 따르면, 중요한 단어는 환상, 스펙터클의 중독, 착취,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 그리고 이 두 명을 돕고 있는, 전자마트의 직원, 이 세 명 정도가, 그 말을, 수단으로 쓰지를 않죠. 살아있는 말을, 모형 말을 미끼로 쓰긴 합니다만, 살아있는 말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스티브요는 달랐죠. 동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이 세 명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이 착취라는 단어와,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석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가, 평점을 높게 주면서, 내 돈을 내면서, 영화 티켓 값도 올랐는데,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영화가 참 재미가 없네요. 저희 방송도, 오늘은 특히나 재미가 없고, 결국 이 제목이, 무슨 의미를 주는 건지, 감독이 다른 인터뷰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착취나, 스펙터클이나, 혹은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나, 무슨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혹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해선 안 된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또, 오버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이래의 영화 보고, 개봉 주에 업데이트 하는 것은, 이걸로 한동안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개봉작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나, 혹은, 저희 그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같은, 청취자 리뷰를 모아서, 읽거나, 아니면은, 제가 계속 꾸리고 있는 시리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마도 좀, 뜸하게,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블로그와 트위터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는 제가, 방송에서, 차마 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 그런 정보들이나, 빠뜨린 내용들을, 보충해서, 블로그에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유튜브, 팟빵, 쥐약, 캐스트박스, 구글의 팟캐스트, 그 밖에 외국 어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플에, 최신 리스트가 잘 뜨지 않는다. 알림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이었나? 외국 어플에서, 저희 방송이 업데이트됐다고, 이제야 알림이 뜨더라고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서, 저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영화, 그런 것들도 있으면, 블로그나, 트위터나, 어플에 댓글란 쪽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청취자들께서, 영화를 더, 많이 보시니까요. 저는 솔직히, 영화를 많이 보지도 않고, 또 많이 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 영화는 제가 좀 많이 약합니다. 외국 감독이나 외국 배우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가르쳐 주시면, 그런 영화들 통해서도 배우고, 할 말이 있다 싶으면, 또 녹음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서서히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가 너무 번지고 있죠. 마스크 꼭 쓰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 안 쓰고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극장도 못 갈 것 같고.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영화든 뭐든 들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